슥 그냥 핍니다. 더 스킬이 필요할 것 같아요. 대중교통을 타는데 이걸 들고 다닌다? 근데 진짜 잘 펴준다. 안녕하세요. 클레어입니다. 오늘은 다이슨 고데기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이 제품인데요. 이거를 제가 구매한 건 아니고 인스타그램 리뷰용으로 대여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원래 지금 리뷰를 다 써가지고 회수를 해가야 되는데 그 사이에 약간의 텀이 남아서 이렇게 유튜브로도 후기를 간단하게 남겨보려고 해요. 인스타그램에 올렸던 리뷰가 생각보다 반응이 진짜 좋아서 아직 기기를 회수해가지 않은 시점에 유튜브에도 짧게 후기를 남기면 좋겠다 해가지고 찍는 간단한 후기 영상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얘로 머리를 하면서 같이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그래도 얘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해야겠죠? 이거 박스가 엄청 크게 오더라고요. 고데기도 들어있고 파우치랑 거치대랑 비시랑 충전기랑 이렇게 들어있었어요. 많은 분들이 이미 아시겠지만 얘는 무선 고데기예요. 그래서 충전을 해가지고 사용을 하는 건데 거치대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충전을 해도 되는데 거치대가 사이즈가 생각보다 크고 좀 본격적이어서 저는 그냥 이 기기에 바로 연결을 해서 충전을 해가지고 사용을 했어요. 화장대에 공간이 많거나 아니면은 거치대를 따로 올려놓을 공간이 있다 그러면은 거치대에다가 하는 게 훨씬 편하긴 하겠는데 저는 화장대에 공간이 진짜 없기 때문에 거치대를 놓으면 되게 답답해 보이고 너무 본격적인 느낌? 한 번 완전히 충전을 하면은 30분 동안 쓸 수 있다고 하고 제가 이거를 완전 0%까지 배터리를 다 쓴 다음에 충전을 해본 적은 없는데 어쨌든 충전하는데 걸리는 시간도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얘가 처음에는 이렇게 닫혀있어요. 그래서 이 버튼을 이렇게 하면 열려요. 이 상태에서 전원을 눌러서 킨 다음에 온도를 버튼으로 조절을 해요. 온도는 165, 185, 210 이렇게 있는데 165도로만 해도 어느 정도 잘 펴지더라고요. 이 띠링 소리는 온도가 이렇게 딱 맞춰졌을 때 나는 소리입니다. 이 상태에서 얘를 이제 써서 머리를 펴볼게요. 우선 머리를 좀 빗어가지고 적당히 정리를 해주고 당연히 다른 고데기들처럼 머리가 다 말라있는 상태에서 사용을 해야 돼요. 제 머리카락 상태를 말씀드리자면 이 윗부분은 지금 예전에 탈색을 하고 그 위에 염색을 한 상태라서 빗질이 안 될 정도로 상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보이면 되게 부시시하죠. 그리고 제가 곱슬이라서 착 달라붙는 단발 생머리에 대한 로망이 좀 있었어요. 일단 머리를 약간 부분을 나누고 얘를 집어넣어서 이렇게 쓱 그냥 핍니다. 이게 제 스킬 부족인 것 같은데 C컬은 좀 만들기가 어려웠어요. 다른 분들은 막 C컬도 하고 S컬 웨이브 막 이런 것도 이걸로 잘 하던데 저는 그렇게는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쭉 피면 터졌어요. 나머지도 하면서 계속 얘기를 할게요. 여기도 이렇게 엄청 뻗쳐 있잖아요. 제 머리가 엄청 잘 뻗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를 넣고 그냥 밑으로 쭉 내리면 돼요. 이렇게 진짜 그냥 매직한 것 마냥 쭉 펴진다 그래야 되나?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쪽 벌써 이렇게 다 폈어요. 여기는 한 번 C컬을 도전해볼까요? 제가 C컬을 이걸로 해보고 싶어서 도전을 많이 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금방 잡힌다 그래야 되나? 오! 했다! 그래서 예쁜 C컬을 만드는 게 그 맘처럼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것도 그냥 펼게요. 이것도 그냥 펼게요. C컬을 이렇게 예쁘게 자연스럽게 만들려면 조금 더 스킬이 필요할 것 같아요. 얘 자체가 그 봉 모양이 아니라 판이 판판한 모양이기 때문에 저는 좀 어렵네요. 저는 이렇게 반쪽을 다 폈습니다. 이게 핀 쪽이고 이게 안 핀 쪽인데 완전 다르지 않나요? 그래서 처음에 써보고서 진짜 놀랐던 점이 그거예요. 굉장히 쉽게 큰 힘을 들이지 않고도 머리를 쭉 펼 수 있다는 거 반대쪽도 마저 펼게요. 그리고 이게 신기한 게 머리끼리 확실히 덜 상하는 느낌이 들어요. 고데기를 하고 나면 그 고데기가 지나간 자리에 머리가 바로 약간 뭐랄까 가늘어져 있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고데기가 지나갔는데도 그냥 다른 부분 머릿결이랑 별로 차이가 없어요. 근데 아쉬운 점은 이게 무산고데기잖아요. 그래서 저는 휴대용으로 들고 다니기에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무게가 굉장히 묵직한 느낌이에요. 자차가 있는 게 아니면 대중교통을 타는데 이걸 들고 다닌다?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잘 펴준다. 진짜 이거 쓸 때마다 놀라는 거지만 진짜 너무 깔끔하게 진짜 로망 머리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신기한 고데기. 그리고 단점이 또 하나 있죠. 가격. 와 너무 좋다. 이건 진짜 사고 싶다. 찾아봤는데 60만 원이더라고요. 저로서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과감하게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완전 차분하게 쫙 달라붙는 저의 로망 생머리 단발을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이렇게 지금 머리 이렇게 쫙 다 피는데 한 10분 정도 걸렸는데 저는 아무래도 단발이고 머리를 그냥 이렇게 쭉 피기만 했기 때문에 시간이 좀 단축됐다고 생각이 들고 지금 10분 동안 사용하면서 배터리가 이 정도 달았거든요. 머리가 되게 길고 약간 고데기 초보자 분들은 이 30분 시간이 조금 빠듯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도 잠깐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쓰면서 느꼈던 것들이랑 오늘 얘기했던 거 요약을 해보자면 일단 장점은 이거 무선이라는 거. 그래서 막 고데기 줄 이렇게 막 꼬여가지고 질척거릴 필요 없이 깔끔하게 쓸 수 있다는 점이 첫 번째 장점이고 두 번째 장점은 확실히 머릿결이 덜 상하는 느낌이 든다는 점이었고 세 번째는 저 같은 곱슬에 고데기 정말 할 줄 모르는 그리고 머릿결이 상한 사람도 이렇게 깔끔한 생머리를 만들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다른 분들 리뷰 봤을 때는 막 C컬도 하고 S컬도 하고 막 휴양 살라는 컬도 이렇게 만드는 걸 보니까 익숙해지면 원하는 대로 컬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도 네 번째 장점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단점은 무선이지만 아무래도 묵직한 느낌이 많이 들어서 뚜벅이들이 이걸 가방에 챙겨서 출퇴근을 하거나 등하교를 하기엔 좀 힘들겠다라고 생각했던 점 60만 원이라는 어마무시한 가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사용 후기로는 이렇게 생머리를 만들고 싶은 곱슬머리 분들에게 정말 추천하고 싶고 뚜벅인데 들고 담일 수 있는 고데기가 있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에게는 약간 다시 한 번 생각해보시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이렇게 오늘 굉장히 급하게 찍어본 다이슨 헤어 스트레이트너 리뷰 영상이었는데요. 오늘 후기가 다이슨 추천 후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비추 후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사실 이거 쓰면서 진짜 만족스러웠어요. 가격에 너무 부담이 돼서 못 사는 것뿐이지 저는 정말 만족스러웠던 제품입니다. 어떻게 오늘 리뷰가 조금 흥미로웠을까요? 그럼 좋겠네요. 오늘 리뷰도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댓글도 남겨주세요. 다음에는 다시 좀 더 꼼꼼한 다른 리뷰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도 영상을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